일어나 놀이터 가자 지금? 준비해 놀이터 가게 어우씨 빨리 가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2시라니 6잠 잤다 놀이터에 벌레 많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자 퇴치제 세척부터 하고 왜 이렇게 더러워? 석고에 오일 충전해야겠어 가볍게 톡톡 간식도 조금 챙겨야겠지? 귀찮다 그냥 때려부어 벌써 2시 반이야? 3시간 반밖에 못 놀겠다 따지고 보면 우리 원래 몰라 빨리 문 열어 다들 침착해 아직 엄마랑 초코가 안 왔어 들어가서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아 완전 졸려 뭐 때문에 늦잠을 잡지? 엄마 새벽 5시에 자더라 무슨 드라마를 밤새 보는 거야? 하루야 준비됐지? 준비 무슨 준비? 신나게 놀 준비지 나 먼저 간다 나도 데려가 오늘도 날씨 짱 좋은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네 그래도 햇빛은 좀 뜨겁긴 하네 물 좀 가득 채워야겠다 오늘도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맛있는 냄새 나 좀 이따가 간식 줄게 오늘 간식은 뭐예요? 먹태깡? 고구마? 기다려봐 무슨 간식이게? 평범한 기본 간식? 그래도 맛은 있을걸? 저는 뭐든 다 좋아요 가만히 있으니 선선하니 좋네 햇빛은 좀 피하고 싶지만 근데 뭐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는 친구들만 오는 느낌이랄까나? 친구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오지? 놀이터 전세 낸 것 같기도 그래도 난 재밌는데 나도 형들이랑 노는 거 좋아 맨날 둘이 노래? 야 너 나랑도 좀 놀자 하루랑도 좀 놀아라 놀아야지 왜 둘이 웃고만 있니? 둘이 소꿉놀이라도 하려고? 우리 지금 친해지는 중이야 맞아요 지금 서로 알아가는 단계야 아저씨 저는 얼음 먹방 좀 할게요 얼음 AS에 말해보겠습니다 얼음 진짜 잘 먹는구나 우리 애들은 먹을 줄 모르던디 얼음 씹어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데? 다들 크기만 크지 아직 애기들이구만? 얼음을 먹을 줄을 모르니 해주나 마나요 그럼 여기는 얼음 내가 다 먹어야겠다 너희 셋이 지금 재밌어 보인다 다들 나한테 관심 갖고 있어 이런 관심 너무 좋아 초코한테 관심 받고 싶구나? 근데 초코는 조금 귀찮은 것 같은데? 아니야 지금 관심 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애타 관심 아무도 안 놀아주니 난 혼자 놀래 우리 하루 아빠가 놀아줄까? 아니야 괜찮아 혼자 놀래 친구들이 안 놀아주니까 부췄지? 나 그렇게 속죽은 쟤가 아니야 잊은 거 맞는데? 아니라고 할아버지 좋은 거 맞죠? 그럼 어린 다음에 뀨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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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eces 같이 공원 뭐 innen